여기는 신대박역에서 한 800m 정도 나와서 걸음이 빠르신 분들은 한 8, 9분? 뭐 1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. 지상층이고 가격은 1000에 35만원입니다. 반지하가 이 가격이 이 정도 컨디션이었으면 메리트가 없죠. 근데 지상층이기 때문에 1000에 35면 500에 40 정도 제가 같네요. 관리비는 10만원인데 전기랑 가스랑 인터넷이랑 유선수도 다 포함입니다. 올 포함해서 10만원 지상층입니다. 여기 특이하게 가스렌지로 있네요. 화장실 사이로 하고 그래서 물론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반 크기가 가늠이 잘 안 되긴 하네요. 근데 실제로 봐야 되는데 이 벽걸이 에어컨 크기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. 그러니까 저 에어컨 크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에어컨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붙으면 이 에어컨이 3칸 정도 들어갈 정도? 그 정도? 그 정도 사이즈 이쪽 보이는 데가 저 벽걸이 에어컨이 3개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 정도라고 침대는 무난하게 들어갈 사이즈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에어컨이 4번째 한글자막 by 한효정